원어미약 왈처리야케이오 땡 그지 같은거만 나왔네 뭐? 뭐? 일 코병상 나오기 전까진 약한데 제발 무애무액 제발 무애무액 아 방금 몇번 먹고 여기서 최대체력 먹었으면 맛있는건데 포션이 좀 별로네 20댐 뭐? 뭐? 물고기도 아니 돈 내고 샀는데 써레기캠 수후깡 이런 요정먹는 미친 수도승 요정먹고 맛들려서 고기도 먹음 요정먹고 이게 드로냐아 앞에 엘리트해서 죽을 수도 있지 않나 너무 두렵다 처신 어디다 쓰는데 추월 추월.. 아 둘 다 쓸 수 있는 아 그리고 그냥 타격 때렸어요 구만 아 아니 아 지쳐네 널린걸 돈내고 사왔네 아우 상점 주인도 땅에서 주워서 팔았을거요 와 이걸 사내하면서 와 이걸 사내하면서 와 이걸 사내하면서 이놈의 수비는 첫 턴에 안잡.. 쉬는 날이 있긴 했지 마지막 기분나빴죠 마지막 기분나빴죠 마지막 기분나빴죠 포션을 먹는게 낫겠지 휘갈! 김! 굿 노상목 고거 그럼 몰루표 가서 제거나 좀 보자 뭐? 방울의 저주 전천댓네 1뎀3드롭 아아.. 2위의 게임이지 2위의 게임 나특 첫 턴에 공격 안하는 애놈 딜 모자란거 같은데 이게 2위의 게임 뽑아 이런 똥겜 똥겜 고기가.. 먹고 싶은 왓츠 배중시계 얻닿음 의단 2추의 순수 아니면 포션벨트 제거가 맞을 것 같은데 순수위 갈김 순수위 갈김 아이 쫌 되돌 vallahi 2위의 게임 이 정도 맞는건 괜찮긴 한데 그래도 너무 아프다 저지? 뭐 쓰긴 써야지 아 서훈 15 무더구만 어? 실수했네 꼬기 어디로 갈까 교훈 제거 교훈 제거 교훈 제거 교훈 제거 제거 잡아라 옴 마을 어디였음 안되 꼼 도적질 그만하고 좀 착하게 써 얘들아 부복 음양성 부복도 괜찮긴 한데 그냥 잃고 명상 나오면 끝인데 안 나오네 꺄깍 꺄깍 흡수 흡수 얼마? 놀았다 진짜 흡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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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혼절 없어도 되지 않을까? 흡수 일코 명상 나오냐 안 나오냐 그 차이네 흡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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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저야 맨날 화만해 대지말고 명상도 좀 하고 그래라 속에 화가 많네 왜 이렇게 화남 흠 밀코 명상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반쪽짜리군이 이펙트님을 보고 대우 너 밀코 명상 있어도 못하잖아 사형집행 사형집행 빵딜 으엉 뭐 이런걸 다 밀코 명상 뿅 예 나머지 다 지우면 되겠다 블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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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rton 플레이 집 adapted 난 거미 잘한다 덕분 쓰는게 나은가? 매요 매요 필요함? 어차피 저거 할건데 뭐지 배전을 집어야 되나? 행복도약 매피도약이다 피도약이다 쓰레기이벤트 쓰레기이벤트 아마루로 강림을 할 방법이 있나? 턱벌레였던 것 마요 사레기같은데 마요 플러스 나오니까 참스럽네 앗 그러지마 이 나쁜자식 은근 그 음 지금 과연? 우와 아 알았다 108 케르벨 곤충박제 업클래스 근데 이제 뭐지? 지울거 맞네 근데 달달달달달달 땡이 달달달달달 땡이 달달달달달 땡이 배우리 타격 남기자 배우리 타격도 타격이다 벽분도 뿐이다 포도 잡낸 철원 작가살? 앗 800원짜리 클릭 포켓 120들 앗 침 침 침 유 함 bac 본uss 앗 앗 앗 앗 앗 하하 표창이다 히든 미션 실패 작은 깎아 죽이기 이런 작가죽 표창 나온거 너무 달달하고 오오오 킹셀가 한 머니 마지막에 낫카드 다 나오네 들어가자 1,2,3 1,2,3 1,2,3 1,2,3 2,3,2,3 1,2,3 1,2,3 1,2,3 1,2,3 1,2,3 1,2,3 1,3 1,2,3 1,2,3 1,3 1,2,3 이지 배부르네요 영영영 비행기 5힐 불러 당하지 않아도 갚아준다